마포구가 운영하는 마포 체력인증센터에서 관내 곳곳을 방문해 체력 측정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평일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가 어디든 방문하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는 한 달에 2회 운영할 예정이며 30명 이상 인원의 기관, 단체 등에서 신청하면 전문 체력측정사와 운동처방사가 방문해 체력측정, 평가, 운동처방, 사후관리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는 지난 18일 서울시립마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60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했고 많은 구민들이 체력측정 및 평가, 상담을 받은 후 크게 만족했습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체력측정 완료 후 체력평가 우수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체력인증서와 국민체력 100기념 펜던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